다시 돌아갔다 끝샷 아 안전한 데로 잘 갔습니다 볼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300나가야 하는데 200밖에 안나갈거? 그니까 몇개씩 사 아니 저거 내가 볼을 새로 샀거든요 한가운데 한가운데 이제 버텨죠 아리스타 트로피를 띵뚱이었는데 요걸 좋아 종났대 아름답게 날라가고 있다 아름답게 고맙습니다 자 주디님 T샷 괜찮아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뻥꼽 빠졌네요 아네스비 1번 홀입니다 팝5구요 자 오늘 저는 브릿지스톤 9세대 V300 9세대 아이언을 두고 한번 다운딩 해볼게요 세번째 샷 저는 네 87미터 남았구요 50도 V300 50도 한번 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 올라갔습니다 흰색불 잘 붙었죠 1번 홀입니다 V300 아이언 지금 세컨하고 서드 잘 붙였어요 와 밟으셔도 되요 형님 버디펄 나이스 버디 저도 한 4미터 정도 붙었네요 약했다 자 형수 형님 와 좋다 와 좋아요 와 라이스 불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버디폰 욕심냈다가 클랩뻔 했을때 오우 날씨 잘 봤는데 오케이 아깝습니다 와 1월부터 거의 컨시드 버디에 버디를 하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어 바보 세번째 샷입니다 와 좀 땡겨졌다 자 38미터 핫핀 좀 컸는데 스핀 부샷 와우 미쳤다 와우 미쳤다 아 살짝 짧았어요 자 어프로치 두명을 올리고 두명은 물 올렸습니다 아찔이 형님 어프로치로 나이스 부치 저는 퍼터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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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와 나이스 터치 와 오케이 나이스 와 아 아깝다 오케이 나이스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형님 금방 누나가 한 두껍 봤는데도 샜어요 새껍 봤으면 빠질수같아 와우 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나이싱 자 앞에 좀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킨스 게임을? 저희도 진지한데요? 저희도 진지합니다. 지금 천원에 물었어요. 형님. 나 포기하고 가는데? 난 내꺼 아니다 싶어. 막 비우고 쳐요. 굿샷! 와! 금발! 왼쪽, 이쪽! 아이스! 오! 2단 올렸어요. 저는 6번으로 공략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되고 있는 대형 선수. 자, 형수 형님. 볼인원 도전 갑니다. 볼인원 하셔도 됩니다. 와! 굿샷! 가먹어라! 나이스! 위허! 겨울로 하네. 아까 누구한테 산으로 간다고 그러더만. 저는 중앙으로 본거에요. 내려왔다. 오! 좋은데 내려왔다. 일부러 중앙으로 본거에요. 굿샷! 와! 팀 어려운데 떨어졌네. 나이스! 주디님. 팟3. 세번째 홀입니다. 127m 정도죠? 굿샷! 잘 갔다. 와! 좋아요! 더 가야돼! 조금만 더! 와우! 라이스 온! 감사합니다. 이렇게 팟3에서 4명 다 그린온을 오늘 하는게 쉽지 않아요. 오늘 다 고수분들이라 지금 4명 다 올렸고요. 과연 누가 니어올지 한번 가오겠습니다. 누가 버디를 할 것인가? 와우! 와우! 자! 브릿지 스톤! 자! 주디님 니어! 형수형님! 여기 있구요. 까칠형이 저 있습니다. 유튜브 떨어져서 나이가 좋은데... 오르막이네요! 와우! 나이스! 와! 진짜 아깝다! 나이스 파! 아! 조금 약해! 자! 버디컵! 니어 버디컵! 아! 너무 많다! 오케이! 광어 맛있어 올주들은! 광어 맛있어! 나이스 파! 상금은 일단 2월 됐고요. polar 요 Thing, Mode 예 cane 네 어! 파! 나이스 파! 네요! 네! 보기는 잘 봤는데 좀 약해. 자 나이스파 2명 근처 포틱은 너무 좋으세요 아 주디 누나도 버디팟 아깝습니다 나이스파 준비되어 있으면 날라주시면 됩니다 1 2 3 1 2 3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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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갔습니다 무드 진짜 잘친다 형님 형님 나이스 자 주디님의 드라이버 티샷 여성 드라이버 티샷 장타자 중에 한명이세요 드라이버 여자 월리치 씨입니다 굿샷 와 굿샷 자 형수형 두 번째 샷입니다 굿샷 자 50도로 80 90m 공략했는데 잘 붙었습니다 자 어디 찬스고요 저는 저희 스캔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2위 전홀에 파파 2명 2월 됐고요 지금 세 번째 샷 와 좀 셌다 나이스 원 와 그리는 어렵다 거기 자 어프로치 잘하시는 까칠이 형님 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와 들어갔다 와 이게 안 들어가네 나이스 파워 와 역시 쇼게임 너무 잘하세요 와 기가 막혔네 와 기가 막혔네 너무 셌다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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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가 없어 나만 봐라 봐더만은 나이스 와 나이스 파워 파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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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네 잘합니다 2연속 파 나이스 와 축하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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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걸 버디를 했었어야 먹는데 자 상금은 다음 홀로 2월 했습니다 네 네 네 야 아 구뒤샵 아 응 뭘 꿋 produkt 자 주디님 두번째 샷 굿샷 너무 빨로 잘갔어요 와 나이스 세번째 샷 나이스 온 자 저하고 까칠이 형님은 투온 와 근데 어렵네요 머네요 형수 형님 와 그렇지 잘 쪘다 와 오케이 막아야 되죠 두명이 막아야지 지금 제가 파를 했기 때문에 두분 중에 한명이 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재밌어 집니다 아오 마지막 꺾인다 아 그 꺾여 보존네 거기서 아 마지막 꺾이네 들어왔다 했는데 거의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고 치면 돼요 다쳤어 다쳤어 이미 헤드가 다쳤어 오케이 헤드가 쓸때부터 다쳤어 3월 2월된거 상금 제가 먹었습니다 굿샷 와우 와 빠듯이 올라왔네 나이스 정확하다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만나요 만나요 와우 나이스 파 와우 나이스 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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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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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다 4명 다 잘 쳤습니다 하트샷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하실거에요 몇 미터 보세요 150 미터 굿샷 펀드 잘 갔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온 와우 진짜 잘 쳤다 형수 형님 두번째 샷 125미터 정도 되시구요 굿샷 굿샷 와우 굿샷 나이스 온 자 까칠이 형님 두번째 샷 잘 들어갔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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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온 저는 세팅하고 저기 가볼게요 저 밑에 있는건가보다 좀 다루고 이 지민이 이쁘 비교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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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한 바퀴! 안 들어! 나이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나이스! 마지막 현날래! 이제 살짝 힘내요 자, 주지밖에 없어! 자수 있게! 그럼! 못 먹어도 고워! 됐다! 아깝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응맞습니다 będzie! 하하하하 YarAKNAPP nod 90 sec 으악 흑홀 모 문 이 아 ן ек